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은 펄벅의 중편소설 어머니 그 마지막 해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흐르는 강물처럼 고요할 수는 없나 봅니다. 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머니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었던 막내 아들의 소식이 뚝 끊어집니다. 어머니는 큰아들과 막내 아들을 찾아 나서지만 끝내 아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그날 밤, 회색 나귀가 다리를 쩔뚝거리며 집에 도착하자 지칠 대로 지친 어머니는 인사불성이 되어 나귀에서 내렸다. 그녀는 집으로 오는 내 목 놓아 통곡하다가 소리 없이 눈물 짓기를 반복하면서 서글피 울었다. 막내 아들은 어머니가 우는 모습에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결국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만 좀 오세요 어머니.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잠시 울음을 삼켰지만 이내 다시 통곡을 했고 아들은 결국 이를 갈며 사납게 중얼거렸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이 비참한 가난에서 벗어나면 가난한 자들이 제 몫을 받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면 소송을 걸어서 누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의라고는 찾을 수 없는 이 땅에서 가난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다. 내 말이 맞다. 법에 호소해 봤자 아무 소용없지. 우리한테는 소송 비용을 감당할 만한 돈이 없으니 말이다. 어머니는 또다시 서글프게 울면서 애쳤다. 하지만 돈이 많으면 뭐하겠니. 아무리 재판을 한다고 해도 내 눈먼 딸을 살릴 수는 없으니. 막내 아들 역시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는 누이나 어머니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발이 아프고 지친 데다 잘못된 세상이 한스러워 울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집 앞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낙에서 내리면서 기청을 찢을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큰아들을 불렀고 그는 단숨에 달려나왔다. 아들아 내 누이가 죽었단다. 그러고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 서둘러 모여들었고 저녁나절의 어스름 속에서 마침내 마을 전체가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낙이에 기대어 서있던 막내 아들은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잠자코 바닥에 드러눕더니 멍한 정신으로 하루 동안 겪은 일을 해상했다. 어머니는 젖은 눈으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두루 쳐다보면서 통곡을 했다. 내 어린 딸이 죽어있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몹쓸 짓을 했어요. 동정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며느리만 아니었다면 딸아이를 그리로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며느리는 어린 신우이한테 고기 한 점을 주거나 신발에 작은 꽃 하나 달아주는 것도 아까워했죠. 내가 죽으면 딸아이 신세가 어찌 될지 걱정이 앞서더군요. 딸아이도 겁을 냈고요. 어리고 다정다감했던 딸아이는 주위에서 떠밀지만 않았더라면 내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늘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던 딸아이가 남자나 결혼 따위에 무슨 관심이 있었겠소? 딸아이는 집과 나밖에 몰랐다오. 아들아,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친 건 다 내 처 때문이다. 내 처가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던 그날이 저주스럽구나. 저렇게 매몰차니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것도 당연하지? 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울부짖었고 마을 사람들은 잠자코 그 소리를 듣다가 울음 사이사이로 들리는 말을 짜맞추어 듣고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다는 듯 탄성을 내지르며 어머니에게로 가서 의로의 말을 건넸다. 그러나 어머니는 의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큰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머니가 자신의 아내에게 악담을 퍼부으면서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자 마침내 조리있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이 사람은 누이를 그곳에 보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너무 급하게 누이를 보내신 거예요. 저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처리하셨죠. 어떤 곳인지 직접 가서 확인하지도 않으시기에 저도 어리둥절했어요. 큰아들은 백부에게로 시선을 옮겨 말을 이었다. 큰아버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일을 너무 빨리 처리하셔서 저나 집사람이 얼마나 놀랐는지 일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사촌은 지푸라기를 씹으면서 큰아들의 시선을 피해 마지못해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래, 좀 서두르시기는 하셨지. 손자를 품에 안고 서있던 사촌 형님은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사실이야. 동서, 자네가 매사를 성급하게 처리하긴 해. 자네는 하려는 일이 옳은지 누구에게도 묻는 법이 없지. 우리는 자네가 하려는 것들을 한 번도 미리 안 적이 없었어. 우리가 짐작하기도 전에 자네가 이미 일을 마무리해 버리거든. 자네는 우리가 자네가 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기만을 바라지. 자네는 성격이 본래 그래. 어머니는 오늘 밤만은 자신에게 맺힌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사촌 형님을 쳐다보면서 애쳤다. 형님은, 형님은 느려터진 아주버님한테 길들여져서 그래요. 아주버님이랑 비교한다면 성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평생을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온 두 사람은 서로에게 독소를 퍼부을 기세였다. 그러나 선량하고 온순한 사촌이 자신의 아내가 커다란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면서 신랄한 대답을 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는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끼어들었다. 여보, 그만하구려. 제수 씨는 오늘 밤 슬픔을 못 이겨서 이성을 잃고 화를 내는 것뿐이라오. 그는 잠시 지푸라기를 씹더니 온화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사실 내가 좀 심하게 느리기는 하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느리다는 말을 숱하게 들었어. 당신도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래, 나는 원래 느린 사람이야. 그가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자. 그 중 한 명이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자네는 느리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생각도 느리고 말하는 것도 느리지. 맞아. 사촌은 짧게 한숨을 쉬더니 완전히 으깨진 지푸라기를 뱉고는 옆에 쌓여있는 볕단에서 지푸라기 하나를 새로 뽑았다. 이렇게 해서 싸움은 무마되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그 순간 수다쟁이 과부가 사람들 사이에 섞여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과부는 입을 해 벌리고 눈을 말똥말똥 뜬 채 늙어 축 늘어진 얼굴을 뒤밀고서 오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과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어머니는 분노와 고통이 새롭게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과부에게로 달려들어 그녀의 넓적하고 살찐 얼굴을 할퀴고 머리카락을 휘어잡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그 사람들이 어떤 작자들인지 알고 있었어. 그 집 아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이 그냥 우리에게 평범한 시골 사람들이라고만 했어. 내 딸아이가 바위투성의 길을 오르내리면서 그 집 식구들 대신 물을 기러야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어떻게든 당신이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나는 편히 쉬지 못할 거야. 어머니는 과부를 때리기 시작했고. 한창 때에도 어머니를 당해내지 못했던 과부는 지금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어머니를 이겨낼 방도가 없었다. 큰아들이 뛰어들어서 두 사람을 떼어놓지 않았다면. 그리고 막내 아들이 일어나서 형과 함께 어머니를 붙잡아 과부가 서둘러 피할 수 있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난리가 어떻게 마무리되었을지도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과부는 어머니에게서 충분한 거리를 둔 채 사람들이 둘 사이를 맞고 서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위신을 세우기 위해 두 발로 꼿꼿이 멈춰 서더니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당신 딸은 장림이잖어. 온전한 남자라면 누가 대게 딸을 데려가겠소? 내 딴에는 애써 호의를 베푼다고 베푼 건데 고작 그 대가로 해준다는 게 이거요? 과부는 가슴을 치면서 얼굴에 난 손톱 자국을 확인하더니 서럽게 울면서 다시 어머니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과부를 붙잡았고 두 아들은 조심스레 어머니를 집안으로 이끌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서글프게 울었지만 너무나 지친 나머지 순순히 아들들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두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에 앉았고 며느리는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데워두었던 물을 가지고 왔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기 위해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셔서 어머니의 얼굴과 손을 닦아들인 뒤 따뜻한 차를 따라 드리고 식사를 준비했다. 어머니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한동안 한숨을 내쉬더니 차를 마시고 식사를 했다. 그러고는 마침내 주위를 들러보며 물었다. 막내는 어디 있니? 그러자 막내 아들이 그녀 앞으로 다가왔고 그녀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그의 얼굴과 쾌활한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지친 표정을 보고는 그를 끌어당겨 자기 옆에 앉혔다. 그러고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어서 식사를 하고 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오늘은 이 어미 옆에서 자거라. 내 누이가 쓰던 집 자리에서 말이다. 오늘 밤은 텅 빈 집 자리를 못 볼 것 같구나. 막내 아들은 어머니의 청을 받아들였고 자리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집안의 정적이 맴돌기 시작한 지 한참이 지나고 나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기운이 다 빠져 있었다. 나기에 몸을 싣고 긴 여행을 한 탓에 몸도 녹초가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마음 역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단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그녀의 곁에 누워있는 막내 아들의 깊은 숨소리뿐이었다. 어머니는 새로이 샘솟는 사랑을 느끼면서 생각에 잠겼다. 막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해. 내게 남은 건 이제 막내뿐이야. 어서 장가를 드려야지. 집에 막내 내가 쓸 빵도 하나 만들어야겠어.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래 참하고 건강한 처녀를 찾아야지. 어떻게 해서든 집안에 아이들이 있어야 해. 그녀는 장차 태어날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하며 남은 인생에 대한 위로를 삼았다. 그러나 이 같은 위로도 오래가지 못했다. 설사병이 도지는 바람에 슬퍼할 기운조차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해졌던 것이었다. 그녀는 여러 날 동안 몸져눈은 채 몸과 마음을 모두 비웠으며 슬픔이나 희망을 품을 힘조차 없었기에 서름을 느끼지도 않았고 위로가 될 만한 생각을 하지도 않았다. 사촌 형님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녀를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대개 따님은 앞을 볼 수 없었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이 정하신 일을 우리 힘으로 바꿀 수는 없죠.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이 생길 때도 있는 법이잖아요. 그렇다고 아무리 한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촌 형님은 자네한테는 남부럽지 않은 아들들이 있잖나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달랬다. 그러자 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하지만 큰놈의 처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작은 놈은 장가를 안 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형님은 서글서글한 목소리로 말했다. 질부한테 한두 해만 더 시간을 주게.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자들도 7년이 지나면 본성을 되찾아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지. 내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다네. 그리고 작은 조카가 장가를 안 들겠다고 하는 건 따로 마음에 든 색시가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 그 처녀를 찾아서 며느리로 드릴만한지 알아봐야 할 거야. 그래 틀림없이 마음에 든 색시가 있을 거야.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흔한 일이지. 이 세상을 다 뒤져도 장가 들기 싫다 하는 남자는 없다고. 그러나 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형님 잠깐 기 좀 빌려주세요. 사촌 형님이 머리를 숙이자 어머니는 속삭이며 말을 이었다. 슬픔이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안 좋은 일만 생기니 제가 오래전에 저지른 제 따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이따금 들어요. 신들이 알고 있는 그 제 말입니다. 하늘이 제게 손자를 안 줄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그런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고 굵은 두 줄기 눈물이 감긴 눈꺼풀 사이로 흘러나왔다. 어머니는 사촌 형님이 알고 있는 제 이해에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죄를 떠올렸다. 남편이 죽었다고 말하고 다녔던 모든 순간들과 꾸며낸 편지들 그리고 지금까지 내뱉은 온갖 거짓말들이 내리를 스쳐갔다. 그녀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므로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를 제약이라고 생각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거짓말이 죄가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 거짓말이 남편이 죽었다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이었다. 과거의 재질은 잘못을 돌이켜보는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이 손을 뻗어 남편 위에 죽음을 두리웠으며 다른 남자가 자신을 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남편이 죽었다는 거짓말을 했던 것만 같았다. 몸 상태가 좋았을 때는 며칠씩 잊고 지낼 수 있었던 해묵은 제약들이 이제 서글픔에 잠겨 병석에 누워있는 그녀의 가슴을 새삼 파고들었다. 그 제약들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했던 것들이기에 더욱 무겁게 느껴졌으며 마을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그녀였기에 더더욱 씻을 수 없는 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기분이 너무나 가라앉은 나머지 막내 아들을 가까이에 두는 것에에는 그 무엇에서도 의안을 얻지 못했다. 며느리가 온가 정성을 다해서 시중을 들어줘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원할 때에 맞추어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으며 심리가 다 되는 길을 걸어 다른 마을까지 가서 말린 두부를 사오기도 했다. 어머니는 사소한 건 하나에까지 며느리에게 의지했고 심지어 잠자리에서 돌아눕고 싶을 때에도 며느리를 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아무런 의안이 되지 못했다. 어머니는 매사에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며느리를 두고도 손이 차갑다거나 얼굴이 너무 노랗하면서 나무라곤 했으며 적의를 품은 눈빛으로 노려보곤 했다. 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며느리를 탓하지 않았다.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마음 한 구석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마침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가을이 지나가자 날카롭던 통증도 함께 사라졌고 온종일 쓸쓸하게 느껴지곤 했지만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다. 딸아이 생각이 날 때도 전처럼 못 견딜 듯이 마음이 쓰리지는 않았고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그래, 사람들 말이 맞을지도 몰라. 딸아이가 죽은 게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몰라. 세상에는 죽는 것보다 험한 일들이 너무도 많잖아. 그리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고소하려고 했었다. 마을 사람들 역시 그녀를 도와주었다. 아무도 그녀 앞에서 죽은 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며 사실 그녀가 없는 곳에서도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 눈먼 처녀에 대해서 기억할 만한 것도 딱히 없었을 뿐 아니라 그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의 마음에 괜한 고통이 일지 않도록 그녀 앞에서 딸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다가 나중에는 딸에 대해서 딱히 새롭게 이야기할 만한 게 없어 별 얘기를 하지 않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건들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입에 오르내리게 되면서 눈먼 딸의 짧은 생애는 자연스레 막을 내렸다. 수다쟁이 과부는 어머니가 있는 곳에 가게 될 때면 늘 조심했으며 단 둘이만 남게 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썼다. 그러나 병석에서 일어난 어머니가 새약하진 모습을 보고는 다시 기가 살아서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스스럼 없이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이따금 마음속으로 과거를 돌이켜볼 뿐 더 이상 지난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도 위로가 될 만한 일이 생겼다. 이듬해 봄 집으로 돌아온 막내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이번에는 한동안 집에서 지내려고 왔어요. 얼마나 있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돌아오라고 할 때까지 있으려고요. 그는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듣고 기뻐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더니 온종일 그답지 않게 행동했다. 말도 거의 없었으며 노래도 흥얼거리지 않았고 전처럼 가볍게 행동하거나 생각 없이 말을 내뱉지도 않았다. 어머니는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혹시 아프거나 남모르는 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어머니가 걱정스런 마음을 털어놓자 사촌 형님은 편안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다. 이제야 어른이 되어가는 모양이야. 작은 조카가 올해 몇 살이지? 우리 다섯째하고 나이가 같을걸? 그러니까 이제 곧 스물한 살이 되겠네. 우리 딸내미는 시집간 지 벌써 4년이나 됐어. 암. 스물한 살이 되었으면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지. 어른이 다 된 남자라면 어릴 때처럼 까불고 뛰어다니면 안 되지. 사방님은 내가 마지막으로 봤던 날에도 사방팔방 뛰어다니긴 했지만 말이야. 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남편에 대한 기억은 이미 흐릇해진 지 오래였으며 막내 아들의 모습과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따금 옛날 생각에 잠길 때에도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언제나 막내 아들의 얼굴이 대신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막내 아들은 돌아온 지 아흘 해가 되던 날 올 때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지도새도 모르게 집을 떠났다. 그가 자신을 찾는 정가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막내 아들은 자그마한 가죽 상자에 몇 가지 옷가지를 담아들고는 급히 길을 나섰다. 어머니가 슬픔에 잠겨 소리쳤다. 이번에는 우리랑 같이 살려고 온 줄만 알았다. 하지만 막내 아들은 다시 올 거예요 어머니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다시 기분이 좋아진 듯 했고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어 했다. 그날 이후로 막내 아들은 언제나 밝은 모습을 보였으며 불쑥 집에 돌아왔다가 말없이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는 둘둘만 옷가지를 겨드랑이에 낀 채 나타나서는 한가로이 작은 마을을 거닐거나 찻집을 드나들면서 하루 이틀을 머물곤 했다. 그는 찻집에 갈 때마다 불합리하며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국에 대해서 거창하게 이야기했으며 대망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설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 채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난처해 했고 주막집 주인은 기름이 잔뜩 낀 머리를 극적이면서 찻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 귀에는 꼭 무슨 도족놈들이 하는 얘기같이 들리는군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와 성실한 큰아들을 생각해서 막내 아들의 인사를 눈감아 주었고 그가 아직 어린 탓에 그런 말을 하고 다닐 뿐 장가를 들어서 진정한 어른이 되면 철이 들 거라고 믿었다. 막내 아들은 집에 올 때마다 빈둥대며 앉아 있거나 별것 아닌 일을 하면서 형을 돕기라도 할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큰아들은 동생이 일을 도우려 할 때면 언제나 나무라듯 이렇게 말했다. 고맙긴 하지만 나는 내 도움 없이 일하는 게 더 익숙해. 그러면 막내 아들은 건방진 얼굴로 형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요즘 들어 더할 수 없이 건방져져 있었다. 그는 싸움을 시작하는 대신 차갑게 웃으면서 흙바닥에 침을 뱉고는 이렇게 대꾸했다. 그럼 그렇게 하시던가. 큰아들은 너무나 차가운 동생의 태도에 증오심이 들끓은 나머지 다시는 자기 눈앞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동생한테 할 말이 못 되는 데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도 좋게 보일 리 없었기에 애써 분을 사겼다. 그러나 어머니는 막내 아들에게서 그 어떤 흠도 찾지 못했다. 심지어 요즘 들어 그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거창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형을 비난할 때에도 어머니는 막내 아들 편을 들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소장료를 받지 않으면 입에 풀칠도 못할 시시한 땅추인들 별것도 아니면서 으스댈 줄만 아는 그 작자들은 언젠가 이 땅이 모두 공동 소유가 되고 개인 소유의 땅이란 모조리 다 없어지게 될 시대가 오면 지금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예요. 어머니는 첫 구절 빼고는 아들의 말을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 형은 지나치게 으스댈 때가 있어. 애 하나 못 낳는 내 형수도 마찬가지고. 막내 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의지하고 있는 지금 어머니는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옳게 들렸다. 어머니는 막내 아들이 집에 오는 날을 잔칫날처럼 생각했다. 그녀는 할 수만 있다면 아들이 집에 머무는 동안 날마다 닭을 잡고 평소보다 좋은 음식을 준비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가축들은 이제 며느리의 것이었기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달걀 한두 개를 둥지에서 몰래 가져와서는 남몰래 숨겨두었다가 막내 아들이 집에 올 때 끓는 물에 깨트려 넣어주고 아껴두었던 설탕을 아들이 먹을 음식에 넣어주는 것 뿐이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맛난 음식이 생기거나 이웃사랑과 함께 다른 사람의 집에 놀러가서 군것질거리가 생길 때면 막내 아들을 위해서 먹지 않고 간직해두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무 할 일이 없는 그녀는 이 집 저 집으로 놀러다니며 복숭아나 곶감, 떡 같은 먹을거리를 대접받곤 했다. 그녀는 그렇게 얻은 음식에 곰팡이가 피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데 많은 시간을 쏟으며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 음식들을 보관하려 했었다. 그러다 막내 아들이 좀처럼 집에 오지를 않아 음식이 상할 지경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할 때면 아무리 식성이 좋은 그녀였지만 그 맛난 것들을 삼키면서도 전혀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서랍을 수시로 열어 그 안에 넣어둔 음식들을 뒤적이면서 생각에 잠기곤 했다. 막내가 왜 안 올까? 이렇게 막내가 집에 없을 때 손자라도 있다면 이 맛난 음식들을 줄 수 있을 텐데 막내가 안 오면 이 음식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어머니는 날마다 막내 아들이 오지는 않는지 길을 내다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곤 했다. 그러다가 남자의 옷자락이 얼핏 보이기라도 하면 힘이 닿는 한 급히 달려갔고 눈에 들어온 남자가 집으로 오고 있는 아들이 맞을 때면 늙고 메마른 손으로 그의 부드럽고 따뜻한 손을 잡은 뒤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고는 매사에 소홀함이 없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가져다 준 차를 막내 아들에게 따라 주었으며 그를 위해서 보관해 두었던 맛난 음식들을 서랍에서 꺼냈다. 그러고는 눈앞에 놓인 먹을거리 중에서 가장 먹고 싶은 것을 고르는 막내 아들의 모습을 애정이 넘치는 눈으로 지켜보았다. 아들은 예민한 코를 이따금 옆으로 돌리면서 이 떡에서 곰팡이가 나요 혹은 이렇게 말라빠진 떡은 별로네요 라고 말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유감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무 말라빠졌니? 그렇구나. 그래도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챙겨뒀는데. 그녀는 아들이 먹기에는 음식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버리는 게 아까운 나머지 자기 입에 넣어버리곤 했다. 막내 아들이 원하는 것을 먹고 나면 어머니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질문에 단 한 번도 시원하게 대답한 적이 없었고 그녀가 끝까지 무언가를 캐나려 할 때면 서둘러 집을 떠나려 하곤 했다. 어머니는 그러한 경험을 몇 번 하고 나자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되었고 아들 역시 어머니의 질문을 피하는 법을 나름대로 터득해 갔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나빠졌고 잠깐만 신경을 다른 곳으로 돌려도 하던 이야기를 금세 잊어버리곤 했다. 막내 아들은 어머니가 곤란한 질문을 할 때면 묘기를 부리는 사람이 자신의 목구멍에 뱀이 기어들어가게 한 뒤 꼬리를 잡아 다시 빼내거나 머리 둘 달린 아이를 낳은 여자가 아이를 보여주며 구경꾼들한테 돈을 받는 것 등을 보았다며 자신이 목격한 놀라운 광경들을 얘기해 주곤 했다. 그러면 어머니는 금세 아들의 말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고 그가 떠나면 슬피 울다가도 한시라도 빨리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그 놀라운 얘기들을 전해주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막내 아들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큰아들에게 전했다. 들리를 마치고 돌아와서 오직 그릇에 물을 담아 세수를 하고 있던 큰아들은 젖은 얼굴로 고개를 들더니 쓸쓸한 어조로 말했다. 네, 막내는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아요. 거지한테 돈을 던지듯 어머니한테 동전 몇 푼 건네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죠. 마음 내킬 때면 집에 와서 밥만 축내고 괭이나 쟁기 한 번 드는 일이 없어요. 그저 그렇게 허황된 얘기만 늘어놓을 뿐이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막내만 큰아들은 다시 고개를 숙이더니 어머니의 대답을 듣지 않으려는 듯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얼굴을 씻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막내 아들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그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나긋나긋하고 말숙한 아들의 몸과 그의 피부색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는 볕에 타서 거무스름한 시골 사람들의 피부와는 달리 도시 사람들처럼 연한 황금빛의 피부를 갖고 있었다. 그는 손마디가 가느다랬고 손톱을 길게 길렀으며 검은 머리는 기름을 발라 윤기가 났고 이도 하였다. 어머니는 그가 귀 언저리까지 길게 머리를 기르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의 반질반질한 머리칼이 눈을 가릴 때면 어떻게 머리를 흔들어 넘기는 지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막내 아들의 거리낌 없는 미소와 그의 대담한 눈빛에 익숙했으며 또 그것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또한 은전에 집착하지 않는 그의 태도와 허리춤에 손을 넣어 가지고 있던 은전을 꺼내주는 몸짓도 마음에 들었다. 그는 주머니가 비었을 때는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했고 어머니는 막내 아들한테서 돈을 받는 것보다 가지고 있던 은전을 그의 손에 쥐어주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녀는 막내 아들한테서 받은 돈은 혹시라도 그가 원할 때 들려주기 위해 쓰지 않고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것이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녀의 방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은 와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는 사흘 전날 밤에 마을길을 따라 걸어오지 않고 들을 가로질러서 남몰래 집에 와서는 조용히 어머니의 방문을 긁었다. 어머니는 도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나서 선뜻 문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가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에 다급한 막내 아들의 목소리가 나지막히 들려왔다. 다행스럽게도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있던 닭들이 날개를 퍼덕인 덕에 큰아들과 며느리는 막내 아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어머니는 옷을 여미고 어둠 속을 더듬어 초를 찾으면서 가능한 한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아들이 그 시각에 그런 식으로 찾아온 것은 틀림없이 뭔가 비밀스러운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눈치챘다. 막내 아들은 다른 두 명의 젊은이와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막내 아들이 얼마 전부터 늘 입고 있던 검정색 옷을 입은 채 종이로 싸서 밧줄로 묶은 큼직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에 초를 든 채 문을 열자 막내 아들은 입김으로 곧장 불을 껐다. 달빛이 희미하기는 했지만 앞이 보일 정도는 충분히 되었다. 어머니가 반가운 마음에 나지막히 소리를 지르자 막내 아들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 물건 좀 맡아주세요. 어머니 침대 밑에 있는 겨울옷 사이에 넣어두어야겠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일절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아무도 이게 어머님 침대 밑에 있다는 걸 알면 안 되니까요. 곧 와서 가져갈게요. 어머니는 왠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눈을 똑바로 뜬 채 침착한 목소리로 나지막히 속삭였다. 아들아 부디 나쁜 일은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혹시라도 남의 물건을 가져온 건 아니겠지? 막내 아들은 허둥대며 대답했다. 천만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맹세코 훔친 물건은 아니에요. 운 좋게 쌍가페 양가죽을 좀 샀는데 형이 나무랄 것 같아서 그래요. 형은 제가 뭘 하든지 꾸짖잖아요. 당장 보관할 곳이 없어요. 정말 싸게 샀어요. 어머니 이번 겨울에 이 가죽으로 애투 한 벌 해드릴게요. 이번 겨울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좋은 옷을 입게 될 거예요. 어머니는 훔친 물건이 아니라는 아들의 말을 믿고는 더할 수 없이 기뻐했다. 게다가 막내 아들과 둘만의 비밀을 간직하는 건 역시 즐거운 일이었다. 어머니는 서둘러 대답했다. 오 그래 이 어미만 믿어라. 이 방에는 내 형과 형수가 알지 못하는 물건들이 이미 많이 있단다. 막내 아들과 함께 온 두 청년은 물건을 갖고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소리 없이 침대 밑에 밀어놓았다. 닭들은 꼬꼬댁 울면서 그들을 쳐다보았고 물소는 잠에서 깨어나 대색임질을 하기 시작했다. 막내 아들은 잠시도 집에 머무르려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서두르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이렇게 말했다.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잘 보관할 테니. 하지만 존먹지 않게 가끔 바람에 말려야 하지 않겠니? 막내 아들은 어머니의 질문에 건성으로 대답했다. 하루나 이틀만 맡아주시면 돼요. 곧 우리 식구 모두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될 테고 그러면 저도 저만의 널찍한 방을 갖게 될 거예요. 어머니는 넓은 방을 갖게 될 거라는 말에 언제나 머리를 떠나지 않던 아들의 결혼 문제가 문득 생각났다. 그녀는 두 청년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아들을 데려가서는 애원하듯 바라보았다. 막내 아들에게 단 한 가지 불만이 있다면 그가 그녀의 뜻에 따라 장가를 가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뜨거운 혈기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으며 막내 아들에게서 자신이 젊었을 때 주체하지 못했던 그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 그 혈기를 발산시킬 수 있게 해 주어야 함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헛되이 쓰이는 것을 원치 않았다. 정결한 처녀를 며느리로 들여서 손자를 볼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듯했다. 막내 아들이 서둘러 집을 나서려 하고 두 청년이 어두운 문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서 여전히 작은 목소리로 달래듯 말했다. 아들아 그렇게 큰 방이 생긴다면 이제 이 어미가 신부감을 찾아보면 어떻겠니?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예쁜 색시를 구해보마. 혹시 마음에 든 색시가 있으면 말해보렴. 큰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혼담을 성사시켜 보자꾸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처녀와 억지로 결혼하게 할 생각은 없다. 내 마음에 드는 색시라면 이 어미도 좋아. 아들은 눈의 위로 흘러내린 머리칼을 넘기느라 머리를 흔들며 문쪽을 바라보더니 어머니의 손을 떼내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다시 한 번 그를 달랬다. 왜 이 어미한테 손자를 안겨주지 않고 그 좋은 혈기를 여기저기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는 거니 내 형수는 몸이 너무 냉해서 아무래도 아이를 갖지 못할 것 같구나. 내가 아니면 이 어미는 손자를 무릎에 앉혀보지도 못할 거다. 너는 내 아버지를 꼭 닮았어. 나는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안다. 내 땅에 씨앗을 뿌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렴. 그러나 막내 아들은 소리 없이 웃으면서 반짝이는 눈을 가리고 있던 머리칼을 다시 한 번 뒤로 넘겼다. 그러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다. 어머니처럼 늙은 한 학들은 자식 결혼시켜 손잡을 생각밖에 안 하시는군요. 하지만 우리는 말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한테는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흘 뒤에 올게 어머니.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나선 뒤 두 명의 청년과 함께 희미한 달빛이 비치는 들판을 가로질러 갔다. 이윽고 사흘이 지났지만 막내 아들은 오지 않았다. 다시 한 번 사흘이 지나고 또 한 번 지났을 때도 그는 오지 않고 있었다. 어머니는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작년부터 성안 출입을 하기가 버거웠기에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걱정을 하는지 감히 털어놓지도 못했기에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녀의 표정이 언짢아 보였다. 그리고 매사에 꼼꼼한 며느리가 혹시라도 가리개를 걷어 침대 밑에 넣어둔 물건을 볼까 봐 방에서 나가지도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잠 못 잃은 채 누워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촛불을 켰다. 그러고는 몸을 숙이고 한 손으로 가리개를 젖힌 뒤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다. 커다랗고 네머진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 두툼한 종이에 쌓인 물건은 대마를 엮어 만든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다. 어머니는 손으로 물건을 둘러보았다. 손끝에 와 닿는 딱딱한 감촉으로 밀어보아 양가죽은 틀림없이 아니었다. 만약 양가죽이라면 햇볕에 널어 말려야 해. 어머니는 조미 들어가서 좋은 가죽을 갉아먹게 되면 정말 안 될 노릇이라고 생각하면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종이를 풀 용기가 나지 않아 물건을 그냥 놔두었고 막내 아들은 여전히 오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한 달이 지났고 어머니는 이제 지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들에 대한 걱정을 잊게 할 만한 일이 생겼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이다. 언제부턴가 꿈조차 꾸지 않는 일이었다. 며느리는 무심하게도 그토록 긴 세월을 보낸 뒤에야 진정한 며느리이자 아내가 되어 소임을 다하게 되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문간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찾아와서는 으스대며 말했다. 그는 야인 얼굴에 잔뜩 주름이 질 만큼 크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니 손자를 보시게 됐어요. 요즘 들어 계속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어머니는 흐릿해진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내 처는 돌덩이처럼 몸이 냉해서 아이를 갖지 못해. 그리고 내 동생은 행방을 알 도리가 없고. 그 좋은 씨앗을 결혼해서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아무데다 뿌리고 다니니 원. 큰아들은 기침을 하더니 알기 쉽게 다시 이야기했다. 어머니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믿지 못한 채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만 있다가 몸을 일으키려고 지팡이를 끌어당기면서 애쳤다. 그럴 리가 없어. 믿을 수 없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의 얼굴에서 그의 말이 사실임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가능한 한 서둘러 며느리에게로 갔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부추를 썰고 있었다. 어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을 뚫어질 듯 쳐다보면서 물었다. 이제야 내 뱃속에 아이가 들어선 개냐? 며느리는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이 흐릿하게 남아 붉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녀의 말이 사실임을 깨닫고는 이렇게 물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의 대답을 듣고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흙바닥에 지팡이를 두드리며 소리쳤다. 왜 나한테 한마디 말이 없었니? 내가 그동안 이 소식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데 두 달이라고? 아무리 차가운 사람일지라도 이런 일은 곧바로 알렸을 게다. 며느리는 잠시 칼질을 멈추더니 여느 때처럼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혹시 잘못 안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씀드리지 않은 거예요. 잘못 안 거라면 아예 기대를 하지 않을 때보다 더 마음이 아플 테니까요. 그러나 어머니는 며느리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닥에 침을 뱉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이를 여럿 낳은 내가 네 짐작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얘기해 줄 수 없었을 것 같더냐? 너는 이렇게 나이 먹은 나를 어리석은 어린애로 생각하고 있어. 나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안다. 암, 알고 말고. 네 걸음걸이만 봐도 다 알 수 있어. 며느리는 아무런 대답 없이 핏기 없는 두툼한 이슬을 꼭 담은 채 탁자 위에 놓아있던 오지 주전자를 들어 차를 한 잔 따른 뒤 어머니가 늘 앉는 벽과 맞닿은 자리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좋은 소식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사촌 부부에게 사실을 알려야 했다. 돈을 벌기 위해 애지로 떠난 아들들을 제한 고향에 남은 세 아들이 이제 농사일을 도맡아 했기에 사촌 부부는 들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 사촌은 들일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힘이 닿는 한 몸을 움직이고 이런저런 작은 일을 하면서 잠시도 쉬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부지런을 떨어도 예전처럼 일을 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사촌 형님은 손자가 우는 소리를 듣고 깰 때를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편하게 잠만 잤다. 어머니는 길 건너 사촌의 집으로 가서는 여전히 잠에 빠져있는 사촌 형님을 인정사정 없이 깨우면서 소리쳤다. 형님만 할머니 소리를 듣는 일은 이제 없을 겁니다. 몇 달만 있으면 나도 손자를 품에 앉게 될 거라고요. 사촌 형님은 천천히 정신을 차리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는 동안 바짝 말라버린 입술을 혀로 축이면서 작고 온화한 눈을 떴다. 그래? 작은 조카가 결혼할 여자를 찾았나? 어머니는 들떴던 기분이 다소 가라앉았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자 나지막한 대나무 의자에 앉아있던 사촌이 쪼글쪼글하게 주름진 얼굴을 들어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누에가 고치를 틀 철이었기에 그는 애벌레들이 고치를 지을 새끼를 꼬고 있었다.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점잖은 말투로 물었다. 그럼 조카 며느리가 아이를 가진 모양이로군요? 네. 어머니는 다시 기분이 좋아져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고는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지만 너무 들떠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녀는 불평으로 기쁨을 감추면서 말했다. 이제 때가 된 거죠. 벌써 8년이나 기다렸잖아요. 가진 돈만 많았다면 큰애한테 첩이라도 드려줬을 겁니다. 하지만 큰애를 두 번이나 장가 보내기 전에 작은애한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요즘에는 첩을 드릴 때에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잖아요? 흉한 집안에서 자라지 않는 참한 처녀를 얻으려면 말이죠. 큰애 처는 언제나 굼뜬 데다 저랑은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뱀처럼 차갑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성질이 못된 건 아니죠. 사촌이 공정한 자세로 말했다. 조카 며느리는 언제나 모든 일을 소홀히 함이 없이 잘해왔어요. 제수씨네 연못에는 전에 없던 오리가 떠다니잖아요. 게다가 제수씨네 늙은 물소를 교미시켜서 새끼를 낳게 하고 닭 수를 전보다 곱절로 늘린 장본인도 조카 며느리 아닙니까? 해마다 그렇게 내다 팔고도 아직도 남아있는 닭이 연암은 마리는 되잖아요. 그래요. 성질이 못된 건 아니에요. 어머니는 마지못해 이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가축을 기르는데 쏟는 수고를 다른 일에도 진작 좀 쏟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촌 형님은 다정하지만 요즘 들어 늘 그렇듯 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조카 며느리는 자네랑은 달라. 자네는 언제나 혈기왕성했지. 그 많은 일을 하고도 지칠 줄을 몰랐어. 요즘에는 자네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걸어 다니는지 도무지 신기할 따름이야. 물론 설사병으로 고생할 때는 빼고 말이야. 정말 놀랄 일이지. 난 요즘에 의자에서 탁자로 탁자에서 침대로 걸어가는 것도 벅차거든. 사촌 역시 감탄한 듯 한 마디를 거들었다. 저는 요즘에 전에 먹던 식사량의 절반도 채 못 먹어요. 그런데 제수씨를 보면 몇 번이고 계속해서 밥 공기를 채워달라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두 사람의 칭찬에 기분이 좋으면서도 겸손하게 대답했다. 네, 맞아요. 저는 전과 다름없이 식사를 잘해요. 보통 밥을 세 공기는 먹는답니다. 가끔 네 공기를 먹기도 하고요. 앞니가 빠진 뒤로는 너무 딱딱한 음식은 못 먹게 됐지만 다른 건 다 잘 먹죠. 그래서 설사병 때문에 고상할 때 말고는 아주 건강한 편이에요. 그래, 자네는 참 건강한도 있네지. 사촌 형님은 이렇게 중얼거리더니 다시 선잠이 들었고 곧 다시 깨어났다. 그녀는 어머니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졸린 얼굴로 활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손자가 생겼다고 했지. 그래, 우리도 손자만 일곱이야. 그것도 많은 건 아니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조용히 잠이 들었다. 이 반가운 소식은 기다리던 막내 아들이 오지 않아 허적하게 느껴졌던 나날들을 충만히 채워주었다. 어머니는 새로운 기쁨을 만끽하면서 어느덧 아들에 대한 애타운 마음을 가라앉혔고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잠시나마 그 생각을 접어두기로 했다. 그러나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 기쁨만을 안겨준 것은 아니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쁨을 마주할 때마다 늘 그랬듯이 이번 일 역시 혹시나 잘못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그녀는 딸이 태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중얼거렸다. 만일 딸이 태어난다면 내 몹쓸 운명 다실 거야. 어머니는 걱정스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신령한 여신을 찾아가 새로 만든 붉은색 옷이나 신발을 비치면서 아들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빌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신에게 자신이 저지른 해묵은 재앙만 공연히 상기시키게 될까 봐 감히 사당을 찾아가지 못했다. 또한 그동안 숱한 서름을 겪었음에도 아직 제 값을 다 치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신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여신이 그녀를 보고 그녀가 손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옛일을 기억하고는 며느리의 자궁 속에 들어있는 아기를 죽이러 손을 뻗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비참한 기분을 느끼며 속으로 생각했다. 가지 않는 편이다. 내 모습을 보여서 좋을 게 뭐 있겠어. 그냥 멀찌감찌 떨어져서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여신이 나를 잊게 될지도 몰라. 여태껏 오랫동안 어떤 신한테도 찾아가지 않았으니까. 내 손자가 아니라 그저 한 명의 인간이 태어난 것쯤으로 여기시겠지. 그냥 잠자코 있으면서 아들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편이 낫겠어. 어머니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곧 태어날 아기가 기쁨을 주는 동시에 또 다른 슬픔을 안겨주게 되지는 않을까 싶었다. 사실 모든 아기가 그런 존재였다. 사산하나 기영아 혹은 저능하나 눈먼 아이. 딸이 태어날 가능성을 생각하다 보니 그녀는 인간의 운명을 망쳐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모든 신과 여신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잃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지른 제 값을 아직 다 치르지 못한 걸까. 내가 그날 저지른 일을 신들이 알게 되리라고 내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 하지만 사당에 있던 그 나이 지긋한 신이 내가 눈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의 냄새를 맡고는 그 여신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버린 게 틀림없어. 그래 나같이 제일 많은 늙은이는 신 앞에 가지 않는 편이 나. 설령 신 앞에 간다고 해도 더 이상 어떻게 속죄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내가 겪은 슬픔과 기쁨을 저울로 잰다면 슬픔은 돌덩이처럼 무겁고 기쁨은 깃털처럼 가벼울 게 틀림없어. 나는 제대로 된 기쁨일랑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지. 손자도 못 안아봤고 눈먼 딸자식이 다시는 눈을 못 뜨고 죽어있는 걸 봤지. 이런 슬픔을 겪었는데도 제 값을 다하지 못한 걸까. 내 일생은 온갖 불행의 연속이었고 또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늘 가난하게 살았어. 하지만 신들은 정말 불공평하기 짝이 없어. 그렇게 어머니는 두 가지의 비애를 가슴에 안은 채 우울한 생각에 잠겼다. 온전하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은 손자가 태어날 수도 있었고 딸이 태어날지도 모를 일이었다. 또한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막내 아들 역시 그녀를 슬프게 했다. 그녀는 기다림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무수한 세월 동안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린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는 막내 아들과 손자들을 기다려야 했다. 그녀는 기다림으로 점철된 자신의 인생이 가련하게만 느껴졌다. 그래도 아직은 희망을 간직해야 했다. 그녀는 성안에 다녀온 사람들을 만날 때면 언제나 이렇게 물었다. 오늘 성안에서 우리 작은 놈 혹시 못 봤소? 또한 마을 이 집 저 집을 찾아가 오늘 성안에 다녀오셨소? 라고 물었고 누군가 갔다 왔다고 대답하면 다시 이렇게 물었다. 우리 작은 놈 혹시 못 봤소? 어머니가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질문에 익숙해져 갔다. 사람들이 어머니를 발견하고 쳐다볼 때면 어머니는 큰아들이 집 마당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 만들어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노세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우리 작은 놈 본 사람 없소?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다정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못 봤는데요. 시장통만 찾아다니는 우리가 어떻게 댁의 아드님을 받겠습니까? 댁의 아드님은 책으로 먹고 산다면서요. 어머니는 다시 한 번 절망이 밀려드는 걸 느끼며 돌아서서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도 잘 모르겠소. 하지만 어디선가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거요. 마을 사람들은 소리내어 웃으면서 그녀의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 이렇게 대답했다. 혹시 책 파는 곳을 지나게 되면 가게 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판매대 뒤에 아드님이 서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하여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서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고 양가죽이 좀이 쓸지나 않았을까 생각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 달 만에 드디어 소식이 들려왔다. 이제 막 아침 식사를 마친 어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기다란 담배때를 손에 든 채 문가에 앉아있었다. 그녀는 아침 해가 둥근 언덕 위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살펴보면서 어서 빨리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을 아침 나절은 신선하기만 했다. 그 순간 사촌의 장남이 갑자기 타장마당을 가로질러 오더니 신발끈을 묶고 있던 큰아들 쪽으로 곧장 걸어가서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전했다. 어머니는 사촌의 장남을 보면서 의아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에 오늘도 어김없이 동틀력의 잠자리에서 일어나 마침 새로 벤 풀을 한 짐 짊어지고서 성 안으로 향하는 그의 모습을 본 터였다. 그런데 이렇게 일찍 돌아오다니 그녀는 큰 조카를 불러서 벌써 풀을 다 팔았는지 물을 참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신발을 내려다보고 있던 큰아들이 고개를 들어 기겁을 하며 소리쳤다. 내 동생이요? 그러자 기가 밝은 어머니도 큰아들의 말을 듣고는 서둘러 물었다. 우리 막내가 뭐 어쨌다고? 그러나 두 사람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마주한 채 계속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뿐이었다. 답답해진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절릉거리는 걸음걸이로 그들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고는 밟아 다져진 흙바닥을 지팡으로 치면서 외쳤다. 내 아들이 뭐 어쨌는지 어서 나한테 말해봐. 그러나 사촌의 장남은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남은 큰아들이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어머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 제가 한번 성안에 가봐야겠어요. 다녀와서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큰아들을 붙잡은 채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말하기 전에는 못 간다. 어머니의 고함 소리를 듣고서 밖으로 나온 며느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세요. 안 그러면 어머니도 화를 이기지 못해 병이 나실 거예요. 큰아들은 느릿느릿 설명을 시작했다. 형님 말이 오늘 아침에 여러 무리들 중에서 막내를 봤는데 두 손이 등 뒤로 포숭줄에 묶여 있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더래요. 그런 행색으로 형님이 풀을 팔러 가는 시장을 지나갔다는군요. 20, 30명은 족히 되는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서 끌려가고 있었는데 형님이랑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리더래요. 어찌된 영문인지를 물었더니 호송병이 하는 말이 내일 사형될 공산주의자들을 감옥으로 데려가는 중이라고 했다는군요.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어머니는 턱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큰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말했다.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구나. 큰아들이 여전히 느린 말투로 대답했다. 저도 형님한테 물어봤는데 형님도 호송병한테 같은 질문을 했다더군요. 호송병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공산주의자는 요즘 기승을 부리는 새로운 도적 물이라고 했대요.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침대 밑에 감춰둔 꾸러미를 떠올리고는 울부짖으면서 말했다. 그날 밤에 알았어야 했는데 내 침대 밑에 있는 물건도 훔친 거였어. 큰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를 붙잡더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양쪽으로 그녀를 부촉해서 방 안으로 들어간 뒤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며느리는 천 가리개를 들더니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큰아들이 어머니 곁으로 가자 어머니는 겨울옷 사이에 있는 꾸러미를 가리켰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나도 모른단다. 언젠가 한밤중에 이걸 가져오더니 아무도 모르게 하루나 이틀만 맡아달라고 하더구나. 그러고는 여태 안 왔어.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안 왔지. 큰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걸음을 옮기더니 소리 없이 문을 닫은 뒤 빗장을 걸었고 어머니는 옷으로 창을 가렸다. 그러고서 두 사람은 침대 밑에서 꾸러미를 꺼내 동염엔 밧줄을 풀었다. 양가죽이라고 했어. 어머니는 꾸러미를 내려다보면서 중얼거렸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믿지 않았다. 종이에 쌓인 물건이 무엇인지는 풀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꾸러미의 무게와 단단한 질감을 확인하면서 안에 금덩이가 들어있기를 은근히 바랐다. 그러나 종이를 풀자 그 안은 온통 책으로 가득했다. 검게 인쇄된 자그마한 책들이 수도 없이 들어있었다. 책장에는 피와 살인 장면을 묘사한 기괴한 그림들과 거인이 작은 사람들을 때리거나 칼로 도망내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책을 살펴본 세 사람은 입을 크게 벌린 채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이 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검게 인쇄된 종이에 불과한 이 책들을 왜 훔쳐서 감춰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아무리 책장을 넘겨보아도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세 사람 모두 글을 읽을 줄 모르긴 했지만 그림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도둑들이 있는 곳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칼에 찔린 채 죽어가는 사람들과 토막난 사람들처럼 피워먹이 된 혐오스런 그림들 뿐이었다. 세 사람 모두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어머니는 막내 아들 생각에 겁이 났고 큰아들과 며느리는 이 책들이 여기 있는 것을 누가 알면 어쩌나 생각하며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했다. 마침내 큰아들이 입을 열었다. 다시 종이로 싸서 묶은 다음 밤이 될 때까지 여기에 둬야겠어요. 어두워지면 부엌으로 옮겨서 태우도록 하죠. 그러나 보다 신중한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다. 안 돼요. 이 많은 책을 한꺼번에 다 태울 수는 없어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꾸역꾸역 뿜어나오는 연기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식사 준비를 하느라 풀을 태우는 것처럼 날마다 조금씩 태울게요. 어머니는 큰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막내 아들이 공경에 처했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큰아들에게 말했다. 내 동생을 어찌하면 좋으냐. 어딜 가서 내 동생을 찾을 작정이니.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큰아들은 마지못해 느릿느릿 대답했다. 형님 말이 다들 참수장이 있는 남문 근처 감옥으로 끌려갔대요. 그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갑자기 핏기가 가지는 것을 보고는 소리를 질러 아내를 부른 뒤 함께 어머니를 침대에 눕혔다. 어머니는 막내 아들 걱정으로 안색이 어두워져서는 숨을 헐떡이며 속삭였다. 아들아 어서 가봐야 하지 않겠니. 내 동생이. 큰아들은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운 나머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던 마음을 서서히 떨쳐버렸다. 아, 예 어머니 갈게요. 갔다 올게요. 큰아들은 옷을 갈아입고 신을 신고 있었고 그동안 어머니는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는 걸 느껴 답답했다. 그녀는 마침내 떠날 채비를 마친 큰아들을 불러서는 그의 머리를 가까이 끌어당겨 귀에다가 속삭였다. 아들아 돈을 아끼지 마라. 막내가 정말로 감옥에 있다면 돈을 써서 꺼내야 한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 어느 감옥이든 돈만 있으면 갇힌 사람을 풀어주는 법이란다. 내가 여기 이 바닥에 돈을 좀 묻어뒀다. 막내를 위해서 묻어둔 거란다. 이 돈을 가져가서 한 품도 남김없이 쓰거라. 우리가 가진 돈을 다 쓰도록 해라. 큰아들은 얼굴 표정을 전혀 바꾸지 않은 채 아내를 바라보았고 아내 역시 그를 보았다. 그는 잠시 후 이렇게 대답했다.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아낄 수 있는 만큼은 절약할 겁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다. 나한테 돈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나는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내 동생을 위해서 있는 돈을 다 쓰도록 해. 큰아들은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사촌 형을 찾아갔고 두 사람은 성 안으로 향했다. 이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다리는 것 뿐이었다. 그건 그녀의 인생 행로에 있었던 숱한 기다림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기다림이었다.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없어 일어나면 현기증이 잃었다. 며느리는 어머니의 안색과 눈빛 실세 없이 중얼거리며 두 손으로 앙상한 넓적 다리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고는 결국 사촌대회를 부르러 갔다. 사촌대회는 침착한 모습으로 어머니를 보러 왔고 이렇게 해서 세 노인네가 한자리에 앉게 되었다. 어머니는 사촌대회와 함께 있자 위로가 되었다. 두 사람만큼 그녀가 마음을 열어보일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터였다. 어머니는 서글프게 울면서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 이미 고통을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나요?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이 한 몸 죽어서 죄값을 치리면 될 것을 왜 죽지도 못하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는 꼴을 봐야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손자까지 잃는 건 아닐지 모르겠네요. 아니 저는 절대로 손자를 보게 될 일은 없을 거예요. 다 알아요. 이번에도 저 대신 손자가 죽을 게 뻔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더니 슬픔에 겨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하지만 이 세상에 흠 없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여자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왜 저만 온갖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촌 형님은 어머니가 고통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너무 많은 말을 내뱉을까 봐 서둘러 대답했다. 물론 죄 없는 사람이 없지 다들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면 자식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하지만 내 아들이랑 손자들을 봐. 나처럼 죄 많은 여자한테도 손자가 있잖아. 나는 사당이나 절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어. 예전에 수녀가 찾아와서 천국에 이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을 때도 나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너무나 바빴지. 그래서 이렇게 늙은 지금에도 여전히 수녀들이 찾아와서는 너무 늦기 전에 천국에 이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지. 이젠 너무 늙어서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다고 말이야. 천국에서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천국 없이 세상을 뜨는 수밖에 없다고 말이지. 사촌 형님은 어머니의 심란한 마음을 이렇게 달래주었고 사촌 역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제수 씨 어떻게 된 일인지 큰 조카가 소식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봐요. 이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돈을 주고 감옥에서 꺼내올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니면 제 아들놈이 잘못 봤는지도 모르고요.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간 사람이 조카가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사촌 형님은 며느리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서 이런저런 일을 좀 살펴봐 달라고 부탁해서 그녀가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하게끔 신경을 썼다. 마음이 어수선해진 어머니가 뜻하지 않은 말까지 내뱉아 버려서 혹시라도 며느리가 그 말을 듣게 되어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해온 비밀이 탄로난다면 그야말로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그렇게 사촌 내와 함께 성안에 간 큰아들과 조카를 기다렸다. 혼자보다는 셋이서 기다리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했다. 그러나 해가 저물 때가 다 되었는데도 큰아들과 조카는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어머니는 어둑어둑해질 무렵 침대에서 일어나서는 사촌 내와 함께 버드나무 아래로 가앉아 함께 마을길을 내려다보았다. 사촌 형님은 실세 없이 선잠에 빠졌다. 슬픔마저도 쏟아지는 잠을 물리치지는 못하는 모양이었다. 마침내 해가 서산 너머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려고 할 무렵 큰아들과 조카의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팡이의 몸을 의지했다. 그러고는 황금빛 저녁 핫살날에 한 손을 들어 눈에 그늘을 만들면서 저기 오네요! 라고 소리치더니 비틀거리며 길을 따라 걸어갔다. 그녀의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다른 마을 사람들도 모두 집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막내 아들에게 생긴 일을 알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그 일에 휘말려서 덩달아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선뜻 어머니를 보러 오지 못했다. 그들은 종일 각자 할 일을 했고 식사를 하는 내내 두려움을 느끼며 궁금한 마음을 억눌렀다. 시골 사람들은 감옥이나 높은 사람에 대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겁을 먹곤 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을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와서 주위를 맴돌 뿐 아니라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지 않았고 멀찌감치 떨어진 채 무슨 일이 생길지 지켜보기만 했다. 사촌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어머니를 따라갔다. 사촌 형님 역시 두 사람 곁으로 가고 싶었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걷지 않는지라 나중에 들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리에 앉아있었다. 게다가 모든 일은 반드시 좋게 끝나기 마련이라고 믿는 성격이었기에 공연이 수고할 필요 없이 앉아서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큰아들의 팔을 잡아다니며 물었다. 막내는 어떻게 됐니? 그녀는 이렇게 물으며 노세해진 눈으로 큰아들과 조카의 얼굴을 살피는 순간 그 위에 적혀있는 불운을 읽을 수 있었다. 큰아들은 사촌 형과 잠시 눈빛을 교환하더니 비로소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막내는 감옥에 있어요 어머니. 큰아들과 조카는 다시 한번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조카는 머리를 극적이며 고개를 돌리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듯 바보 같은 표정을 지었다. 결국 큰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무래도 구할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막내 말고도 스무 명이 내일 아침 사형을 당할 거래요. 사형이라고? 어머니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묻더니 다시 한번 소리쳤다. 사형이라고? 큰아들과 조카가 붙잡지 않았더라면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졌을 거에 분명했다. 두 사람은 어머니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집으로 모셔간 뒤 의자를 끌어다 놓고 그 위에 앉혔다. 어머니는 눈물을 짜며 어린애 마냥 울었고 늙어 파리한 입술을 떨고 주먹으로 메마른 가슴을 치며 큰아들을 비난했다. 이게 다 내가 돈을 넉넉히 건네지 않아서야. 나한테 돈이 좀 있다고 하지 않았니?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니야. 은전 마흔잎에다가 지난번에 막내가 주고 간 둔잎이 더 있지. 내가 그 돈을 막내를 위해 쓰라고 하지 않았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큰아들의 이마와 코 밑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올라 그에게 침을 뱉으며 말했다. 네가 한 푼이라도 그 돈을 갖게 되는 일은 없을 거다. 막내가 죽더라도 내가 그 돈을 차지할 수는 없을 거야. 어림없는 일이지. 내 당장 그 돈을 가져다 강에 던져버릴 테니까. 그러자 사촌의 장남이 큰아들을 변호하고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나섰다. 그는 그 시간이 몹시 괴로운 듯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있었다. 그게 아니에요 숙모님. 동생을 나무라지 마세요. 동생은 숙모님이 갖고 계신 돈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제시했어요. 막내를 구하는 대가로 은전 백립을 나누겠다고 했죠. 감옥을 찾아가서 지위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두루 찾아다니며 뇌물을 주려고 했어요. 힘이 닿는 한 가장 높은 사람한테까지 가서 은전을 보여줬지만 막내를 만날 수조차 없었지요. 그럼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이지. 어머니가 소리쳤다. 뇌물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간수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내 지금 당장 그 돈을 가지고 가야겠다. 그래. 내 아무리 늙었지만 땅에 묻어둔 돈을 꺼내서 성 안으로 간 다음 막내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고 말테다. 누가 뭐라고 해도 더 이상 막내가 내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할 거야. 큰아들과 조카는 다시 한 번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조카는 제발 다시 한 번만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듯한 사촌 동생의 표정을 읽곤 또 한 번 입을 열었다. 숙모님. 숙모님께서 직접 가시더라도 그 사람들은 막내를 만나게 해주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감옥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은전을 보여줘도 아무 소용 없었어요. 간수들 말이 요즘 고위 관리들은 막내가 저지른 범죄에 잔뜩 화가 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새로 생겨난 죄인데 극악한 것으로 관주된대요. 내 아들은 죄 같은 건 지은 적이 없어. 어머니는 거만하게 소리를 지르더니 지팡이를 들어 조카의 얼굴 앞에 대고 휘둘렀다. 여기 어딘가에 적이 있는 모양이다. 누군가 막내를 감옥에 가두어 두라고 우리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건넨 게 틀림없어. 어머니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애쳤다. 막내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딱 벌린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막내 아들이 죄 짓는 걸 본 사람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반신 반의하는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가슴이 미워지는 듯했다. 그녀는 다시 한 번 서럽게 울면서 소리쳤다. 다들 우리 막내를 미워한 모양이군요. 시커먼 시골뜨기에 불과한 댁들의 아들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잘 생겼기 때문이겠죠. 그래요. 다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싫어하는 법이니까.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서럽게 울면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다. 이윽고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고 이제 사촌 네이와 큰아들 부부, 사촌의 장남을 제외하고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더니 여전히 흥분을 갈아치지 못했지만 조금 전보다 차분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러고 있으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니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해보렴. 아직 밤새 시간이 있으니 막내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대체 막내의 제목이 뭐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가서 막내를 구하자꾸나. 큰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의 말에 시선을 주고받았다. 결코 못된 성격이라고 할 수 없는 두 사람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눈빛을 비쳤다. 결국 큰아들이 입을 열었다. 저도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막내를 공산주의자로 불렀어요. 새로 생긴 말이죠. 자주 듣긴 했지만 정확한 뜻을 몰라서 물었더니 도적대나 다름없는 거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총을 들고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놈들이 무슨 죄를 지었냐고요? 그 놈들은 대개 땅까지도 빼서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음모를 꾸며 이 나라를 말아먹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 명도 빠짐없이 모조리 죽어마땅하죠. 이게 바로 막내가 지은 죄예요. 어머니는 큰아들이 하는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촛불이 마른 눈물로 번쩍이는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너무 놀란 나머지 목소리가 떨렸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닐 거다. 나는 네 동생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 또 그런 죄가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어.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거나 부모를 굶기는 건 죄다. 하지만 어떻게 땅을 훔친단 말이냐? 천처럼 둘둘 말아서 어디로 가져가 숨기기라도 할 수 있단 말이냐?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큰아들은 의자에 앉아서 상체를 숙이고 두 손을 무릎 사이로 축 늘어뜨린 채 대답했다. 그는 기다란 단벌 상의를 입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 옷이 익숙하지 않은지 허리끈 사이에 쑤셔 넣어진 옷자락을 다시 한 번 깊숙이 밀어놓고는 다시 말을 잃었다. 또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내일 사형될 사람이 너무 많은 데다 내일은 공휴일이 될 터라. 성안 이곳저곳에서 하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돌아서요. 또 무슨 말을 들었죠? 형님? 사촌의 장남은 턱을 극적이고 침을 꿀꺽 삼키면서 방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성안 사람들은 다들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겁이 나서 많은 걸 물어보지는 못했죠. 왜 그렇게 소란한 건지 좀 더 자세히 물어보려 했더니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저를 보면서 당신도 저들과 한패요? 저들이 죽건 말건 대기 무슨 상관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형될 사람 중에 제 사촌이 있다는 말을 감히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랑 같이 간수장을 찾아서는 돈을 좀 지어주면서 잠깐 조용히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냐고 했죠. 그랬더니 저희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더군요. 그 사람 집 뒤편이었어요. 저희는 정직한 시골 사람이며 손바닥만한 땅밖에 없는 터라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며 산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사형될 사람 중에 먼 친척이 한 명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그를 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집안에는 사형 집안에 칼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덧붙이면서요. 하지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인 만큼 너무 큰 돈은 마련할 수 없다고 말했죠. 간수장은 은전을 받아치더니 찾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고 묻더군요. 막내의 생김새를 설명하자 간수장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댁들이 찾는 청년을 알 것 같소. 갇힌 사람들 중에서 유난히 불안해하더군. 그런 사람은 아는 사실을 다 자백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배짱이 두둑한 한 여자가 항상 그 청년 옆을 따라다니면서 용기를 불어넣고 있어요. 내 평생 그렇게 대담한 여자는 본 적이 없다오. 그래요 세상에는 어떻게 죽건 언제 죽건 간에 절대 기죽지 않는 대담한 사람들이 있는 법이죠. 하지만 댁들이 찾는 청년은 잔뜩 겁을 먹고 있어요. 내 생각에 그 청년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왜 죽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순진한 시골 청년을 데려다가 허황된 약속으로 이성을 잃게 한 뒤 심부름을 시키는데 이용한 것 같아요. 그 청년의 죄는 불혼서적을 갖고 있던 거라고 들었소. 정부를 무너뜨리고 돈과 땅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사악한 내용이 담긴 책을 사람들한테 나눠줬다더군요. 어머니는 큰아들을 쳐다보더니 또다시 서럽게 울면서 신음하듯 말했다. 막내한테 진작 땅을 줬어야 했는데 땅을 좀 더 빌려서 막내한테 띄워줬어야 했는데 너랑 네 천은 있는 땅을 다 움켜쥐고 막내한테 인색하게 굴었지. 큰아들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나이 든 사촌이 그를 막으면서 조용히 말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거라. 어머니가 너를 원망하면서라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게 그냥 가만히 있거라. 내 댐댐이와 내 동생의 성품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단다. 내 동생은 농사일은 물론이고 고된 일이라면 뭐든지 싫어했지. 큰아들은 입을 다물었고 사촌의 아들이 계속 말을 이었다. 간수장한테 은전이 얼마나 있어야 막내를 감옥에서 꺼낼 수 있는지 물었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내져으면서 지체 높은 집안이나 힘있는 부잣집 아들이나 되어야 돈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난한 시골 청년 하나 구하자고 우리가 제안한 푼돈을 받고 자기 목이 달아날지도 모를 위험한 짓을 할 사람은 없었어요. 막내는 죽음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막내가 가난한 집 아들이라서 죽어야 한다는 게냐? 우리한테는 땅이 있다. 그 땅을 팔아서 막내를 구하면 돼. 그래 오늘 밤에 당장 땅을 파는 거야. 이 마을에 땅을 살 사람들이. 그러나 큰아들은 땅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를 높여 어머니의 말을 막았다. 그럼 그러고 나선 어떻게 살죠? 지금도 근근히 살아가는데 땅을 더 빌리면 요즘들어 안 그래도 가뜩이나 오른 소장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거지가 될 거라고요. 저희가 가진 거라곤 손바닥만한 땅밖에 없는데 그 땅을 팔 수는 없어요 어머니. 그 땅은 제 겁니다. 절대 안 팔 거예요. 큰아들의 이야기가 끝나자 조용히 듣고만 있던 며느리 역시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감정을 자제한 진지한 표정으로 또박또박 말했다. 이제 제 뱃속에 있는 아들 생각도 해야 합니다. 큰아들도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맞아요. 이제 제 아들이 우선이에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랬다. 그녀는 이제 입을 다문 채 한동안 눈물을 흘렸고 그 후 밤새도록 누군가 새로운 말로 위안을 하려 할 때도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들은 뜬 눈으로 앉아서 밤을 지새웠다. 이윽고 동이 틀 무렵 어머니는 어디에서 힘이 솟았는지 기운을 차려 말했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막내가 밖으로 나와서 죽게 된다면 내가 성 안으로 가서 기다렸다가 그 애를 봐야겠어. 그러자 곁에 있던 사람들은 어머니의 팔을 잡고서 그냥 집에 계시라고 애원했다. 어머니 제가 가서 막내를 데려오겠습니다. 나중에요. 그 광경을 보신다면 어머니마저 돌아가실 거예요.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막무가내였다. 내가 죽은 들 무슨 상관이냐? 그녀는 세수를 한 뒤 다 빠지고 얼마 남지 않은 백발을 빚었다. 그러고는 성 안에 갈 때면 늘 그랬던 것처럼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는 담담하게 말했다. 큰아버님 댁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느라. 제가 좀 써도 되겠죠? 아주버니? 아, 네. 사촌은 어쩔 수 없이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큰아들과 사촌의 장남은 나귀를 끌고 와서 어머니를 등에 태운 뒤 나란히 서서 성 안으로 향했다. 아직 날이 어두웠기에 큰아들은 손에 등불을 들어 길을 밝혔다. 기운이 다 빠진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귀 등에 매달려 길을 가고 있었지만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눈을 들어서 밝아오는 하늘을 쳐다볼 법도 했으나 고개를 푹 숙이고만 있었다. 그녀는 아직 어둑어둑한 탓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슴프레한 흙먼지 땅 위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이 비장한 시간 동안 큰아들과 사촌의 장남 역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세 사람은 그렇게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남쪽으로 걷다가 아직 이른 시각이라 단단히 잠겨있는 남문 앞에 도착했다. 참수형이 집행된다는 소식을 듣고서 구름처럼 모여든 사람들이 이미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온 사람도 많았다. 성문이 열리자 낙에 올라탄 어머니와 큰아들과 사촌의 장남은 곧장 안으로 들어간 뒤 성벽 근처의 공터에 마련된 참수장으로 향했다. 이른 아침 햇살 아래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서서 대단한 구경거리가 될 처형 장면을 침묵 가운데 상상하고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낯선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며 부모에게 바짝 매달려 있었고 큰 소리로 울던 아기들도 울음을 멈추었다. 이제 모든 이들이 입을 다문 채 잠시 후 보게 될 광경을 줄인 듯이 기다렸다. 그들은 이토록 보고 싶은 무시무시한 광경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알 수 없는 기쁨과 혐오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러나 어머니와 큰아들과 사촌의 장남은 구경꾼들 사이에 있지 않았다. 어머니가 나지막히 속삭였다. 감옥문 앞으로 가있자구나. 가련하게도 그녀는 막내 아들을 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서 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라고 믿고 있었다. 큰아들은 나기를 감옥 쪽으로 이끌었고 세 사람은 감옥문 옆에 다다랐다. 감옥문이 있는 높은 담장 위에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박혀 있었다. 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기지개를 켰다. 그의 옆에 놓인 등은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초에서는 피처럼 시뻘간 촌농이 잔뜩 흘러나와 있었고 날이 밝으면서 불어온 한 줄기 찬바람이 가물거리던 촛불을 가차없이 꺼버렸다. 세 사람은 흙먼지가 쌓인 길 위에서 막내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어머니는 낙위에서 내려와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여러 사람이 돌바닥 위를 걷는 소리가 들렸고 그때 누군가 고함을 질렀다. 문들을 열어라! 간수들은 벌떡 일어서더니 문 옆으로 가서 몸을 꼿꼿하게 펴고 총을 어깨에 받쳐들었다. 드디어 문이 활짝 열렸다.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서 아들을 찾기 시작했다. 포송줄에 손이 묶인 젊은이들이 두 줄을 이루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몸은 옆으로 그리고 앞뒤로 서로에게 묶여 있었다. 처음에는 모두 남자인 듯 보였지만 여기저기에 여자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긴 머리를 삭발한 데다 남자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기에 어지간해서는 여자임을 분간해내기 어려웠다. 봉긋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가 틀림없는 여자임을 증명해 주었지만 얼굴만큼은 다들 어느 젊은 남자 못지않게 사납고 용감해 보였다. 어머니는 감옥에서 나오는 젊은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마침내 막내 아들을 발견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손은 한 젊은 여자의 손과 함께 묶여 있었다. 어머니는 앞으로 달려나가더니 바닥에 엎드리면서 막내 아들의 발을 붙잡고 애쳤다. 아들아.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창백한 얼굴에 입술은 빗기 없이 파리했으며 눈은 흐릿했다. 어머니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젊은 여자의 몸과 함께 묶여 있지 않았더라면 주저앉았을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여자는 주저앉지 못하도록 그를 끌어당기며 계속 걸음을 옮기게 했다. 그녀는 막내 아들의 발을 붙잡고 있는 백발의 나이 든 여인을 보곤 큰 소리로 건방지게 웃어댔다. 감정이 담기지 않은 전혀 웃음답지 않은 웃음이었다. 그 여자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해쳤다. 동무. 동무에게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고 소중히 여길 만한 그 어떤 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우리에게는 공통의 목적이 있을 뿐이오. 여자는 막내 아들을 끌어당겨 계속 걸음을 옮기게 했다. 그때 간수 한 명이 뛰어오더니 어머니를 일으켜서 길 가장자리로 밀었고 어머니는 그대로 흙바닥으로 쓰러졌다. 구경꾼들은 제수들을 따라서 남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다가 시야에서 사라져갔다. 갑자기 거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제수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큰아들과 사촌의 장남이 다가와서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두 사람의 손을 뿌리친 채 그대로 흙바닥에 누워 신음을 하며 낯선 노래소리에 멍하니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그렇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신음만 내쉬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마음 놓고 신음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감옥 문 앞에 서 있던 간수 한 명이 다가오더니 총으로 그녀를 험하게 찌르면서 소리쳤다. 이봐요 늙으니 저리 비켜요. 겁이 난 큰아들과 사촌의 장남은 어머니를 억지로 일으켜서 나기에 태운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들은 남문으로 가기 전에 잠시 성벽 앞에 멈춰서서 기다렸다. 이윽고 요란한 함성이 들려왔다. 큰아들과 사촌의 장남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어머니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러나 어머니에게서는 아무런 반응도 살필 수 없었기에 두 사람은 그녀가 함성을 들었는지 그 소리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아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깐 채 나귀가 내딛는 흙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함성을 들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고 뿔뿔이 흩어지며 큰 소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무리들과 마주쳤다. 큰아들과 사촌의 장남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들려오는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듯했다. 누군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아주 용감한 모습으로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입디다. 그 대담한 처녀 봤어? 끝까지 노래를 부르더군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머리가 바닥에 떨어져 굴러갈 때도 아주 잠깐 동안은 노래를 합디다. 다른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했다. 그 젊은이 봤어? 시뻘건 피가 어찌나 멀리까지 뿜어 나가던지 목 베이는 사람 발이 다 젖어서 욕을 해 대더군요.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소리 내어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진 사람도 있었다. 어머니와 큰아들과 사촌의 장남은 성문을 빠져나가면서 빗기가 가신 창백한 얼굴의 젊은 사내가 고개를 돌려 성벽에 기대어 토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기에 그녀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있기는 한 건지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고는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제 막내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죽은 상태였고 이제 은전도 그 무엇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누군가를 탓할 수 있다고 한들 그 또한 부질없는 일이었다. 지금 이 순간 어머니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였다. 어서 빨리 집에 도착한 다음 오래된 무덤을 찾아가서 목 놓아 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른 여자들처럼 언제든지 찾아가서 울 수 있는 가족 묘 하나 없다는 너무나 쓸쓸한 사실이 그녀의 내리를 스쳤다. 그녀는 마음껏 울면서 서름을 달래고 싶을 때면 주인도 알 수 없는 오래된 무덤을 찾아가야만 했다. 하지만 그런 사실로 인한 마음의 고통도 금세 지나갔으며 지금은 일단 마음껏 울며 자신의 서름을 달래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 이윽고 집 앞에 도착한 어머니는 낙위에서 내린 뒤 큰아들에게 애원하듯 말했다. 마을 뒤쪽으로 나를 좀 데려가다오. 실컷 울어야 할 것 같구나. 사촌 형님은 그 말을 듣더니 고개를 흔들면서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고는 다정한 목소리로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래 가엾은 내 어머니 실컷 울게 해드리렴. 지금은 울어두는 것만큼 약이 되는 것도 없을 게다. 큰아들은 말없이 어머니를 무덤가로 모시고 간 뒤 그녀가 편히 앉을 수 있도록 잔디밭에 평평한 자리를 만든 다음 풀을 더 뜯어서 푹신하게 깔았다. 어머니는 아들이 만들어준 자리에 앉더니 머리를 무덤에 기댄 채 초췌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만 가거라. 이제 나 혼자 울게 내버려 두렴. 큰아들이 머뭇거리자 그녀는 격한 목소리로 외쳤다. 어서 가지 못하겠니? 실컷 울지 못하면 이대로 죽어버릴 것 같단 말이다. 큰아들은 집을 향해 돌아서면서 말했다. 금방 모시러 올게요. 어머니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떠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어머니는 자리에 앉더니 무의미한 날이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태양은 마치 오늘 누가 죽거나 한 적은 없었다는 듯이 새로이 황금빛으로 떠올라 대지를 비추었다. 그을은 늦은 초수를 기다리며 무르익고 있었고 벼 줄기에는 누렇게 익은 이삭들이 묵직하게 매달려 있었다. 어머니는 서름이 눈물로 쏟아져 나와 아픈 가슴의 의로가 되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았고 죽은 피부칠을 떠올렸으며 붙잡고 싶을 만큼 좋았던 일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그러자 서름이 북받쳐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화를 내거나 몸부림치지 않았고 자신 안에 슬픔이 가득 차오르도록 내버려 두며 그 슬픔에 몸을 내맡겼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서 고통에 겨워 소리쳤다. 이게 내 죄에 대한 대가인가요? 아직도 벌을 더 받아야 하나요? 이윽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나이든 머리를 무덤에 대고 얼굴을 잡초에 파묻은 채 서럽게 울었다. 눈부신 아침 나절이 다 가도록 그녀의 눈물은 그칠 줄을 몰랐다. 그녀는 크고 작은 슬픔을 하나도 빠짐없이 떠올렸으며 남편이 무엇에 불만을 갖고 그녀를 떠났는지를 기억했다. 또한 이 무덤가로 와서 그만 울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을 어린 딸이 없음을 생각했고 거친 젊은 여자와 손이 한데 묶여 있던 막내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날 그녀는 그렇게 지난 인생을 고스란히 돌이켜보며 울었다. 어머니가 목라 울고 있을 때 큰아들이 달려왔다. 그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들판을 가로질러 뛰어오면서 팔을 흔들며 뭐라고 큰소리로 소리치고 있었다. 그러나 슬픔에 취해 있던 어머니는 그의 말을 재빨리 알아듣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서 아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어머니! 어머니! 라고 외치고 있었다. 곧이어 아들이 태어났어요! 어머니의 손자가 태어났다고요! 라는 말이 들려왔다. 그는 틀림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아들의 애침은 그녀가 평생 들었던 그 어떤 소리보다 또렷하게 들려왔고 눈물은 그녀가 미쳐 깨닫기도 전에 어느새 그쳐있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선 뒤 비척거리며 아들 앞으로 걸어갔다. 언제? 언제 태어났니? 지금 막 태어났어요! 큰아들은 소리 내어 웃으면서 해쳤다. 방금 전에 태어났어요! 아들이에요! 그렇게 큰아기는 처음 봤어요! 게다가 울음소리도 한두 살 먹은 어린애처럼 우렁차요! 정말로요! 어머니는 아들의 팔을 잡고서 울먹이며 웃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모든 것을 잊은 채 아들에게 몸을 기대고 나이든 발을 바삐 움직이며 걸음을 재촉했다. 잠시 후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이제 막 어머니가 된 며느리가 누워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소식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마을 여자들이 모여있었다. 이제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여자가 된 수다쟁이 과부의 모습도 보였다. 나이 탓에 귀가 어두워진 데다 허리가 바짝 고부라진 과부는 어머니를 보더니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껄였다. 댁은 참 운 좋은 여자로구려 난 댁의 운이 닿은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운이 살아났구려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으니 말이요 내가 가진 거라고는 온통 아픈 곳 투성인 이 몸뚱인뿐인데 말이요 어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침대 앞으로 걸어가서는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한 사내 아이가 큰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린 채 우렁차게 울고 있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보아온 그 어느 아기 못지않게 잘생기고 건강한 아들이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서 두 팔로 아기를 안아들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새로운 생명으로 넘쳐나는 아기에게서 따뜻한 온기와 힘이 전해졌다. 어머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아기를 살펴보면서 소리내엇더니 또다시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이윽고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며 사촌 형님을 찾았다. 아기를 구경하러 온 손자 두 명이 그녀에게 매달려 있었다. 찾던 얼굴을 발견한 어머니는 아기를 보여주면서 방 안에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웃으면서 큰소리로 해쳤다. 보세요 형님.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처럼 제가 그렇게 제 많은 여자는 아니었나 봅니다. 형님 제 손자 좀 보세요.